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ABL 바이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298-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1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아서 주진님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어제 방송을 좀 도와드렸는데 좀 댓글이 달렸는데요 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 저도 감사드립니다 혜선이님 25,000원까지 조정 나올까요 25,000원까지 조정이 당장에는 나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만약에 25,0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라면 이미 여기서 조정이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지지를 해준다 강력하게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조수 올라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진다면 이건 완전 작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당장에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외인하고 기관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나 사모펀드에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계하고 외인 매집이 굉장히 많고 개인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털어냈죠 털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개인 물량들을 다 털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소화를 해냈는데 주가를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올려야 될 명분이 아직 없어요 어떤 명분이 있을까 명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만약에 기술 수출이나 기술 이전으로 뭔가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사례들이 다섯 건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한 뭔가 기술 이전한 이슈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한 번 정도 폭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통해 좀 장기적으로 봐라 장기적으로 보는데 좀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당가를 계속 조금씩 낮춰놓는 거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어 한번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 ABL 001 요거는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주주님들과 어 좀 천천히 이제 이거 장기적으로 만약에 하실 분들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요거 관련해서 요게 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했잖아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요게 주목을 많이 받았다 요거 기억해라 어 ABL 301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파킨슨병 치료제고 어 이 그립바디 B는 뭐냐 이거는 이제 투과율을 높여주는 플랫폼이에요 투과율 이거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런 것들이 있다 요런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유한양행 동아 ST 어 트리거 테라퓨틱스 뭐 이런 식으로 어 기술 이전 기술 수출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약 그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이게 논문 자료래요 논문 자료인데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논문 자료라고 합니다 여기 논문 자료인데 뭐 이거를 보면 보고 다 일일이 읽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 일단은 자료를 좀 그 뉴스 기사로 왜냐면 언론 기사가 그래도 그나마 공시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언론 기사가 잘 믿을만 합니다 일단은 어 일단은 그 2020년 9월입니다 일단은 이중항체 플랫폼 연구 결과 발표를 이때 했네요 어 이때 했다 어 그래 바디 비 아까 말씀드렸죠 어 연구했다면 이 플랫폼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유 수용체 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고요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그냥 뭐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은 됩니다 어 이런 거를 적용해서 글로벌 사들이 보유한 트랜스펠린 수용체 플랫폼 대비 BBB 투과율을 안정성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다른 전문가들이 뭐 그동안 해왔던 뭔가 수용체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 대비 투과율 안정성이 더 그러니까 그래 바디 비가 더 뭔가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더 다른 시장에 관심을 받겠구나라고 가지만 그냥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뭐 외국의 다니카 뭐 스테인로비치 교수에 따르면 이 뭔가 이 플랫폼보다 아무튼 이 그래 바디 비가 훨씬 더 높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L 301의 투과율은 기족 단동항체 플랫폼 대비 15배 높았으며 설치료 대상 원숭이죠 대상 실험에서 8배 높았다 쥐나 이제 그 원숭이 같은 걸로 실험 설치료가 쥐인가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한 이중항체는 단독항체보다 반강기가 짧지만 ABL은 오히려 길어 약효와 투과율을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결국에는 그래 바디 비는 어 그 투과 BB2가 뭔가 이제 그 뇌나 어디 뭐 부분 쪽으로 투과를 해서 뭔가 뭐 사멸시키나 뭐 이런 부분 쪽으로 더 안정성 있게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ABL B가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ABL 바이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파킨슨병 이중항체 치료제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했고요 어 이미 했죠 어쨌든 간에 발표를 했고 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동물 모델의 ABL 301 어 투여한 후 뇌에 단백질 어퀼 현상과 뇌소포 손실을 현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관측했다고 어 밝혔다 그래서 ABL 어 동물 모델 효능 실험과 추가 안정성 검증을 통해 어 상방인 중 임상계획 이거는 뭐 기존에 이미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어 어쨌든 간에 요런 정보들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ABL 301은 어 파킨슨병 치료제고 어 거기서 그래 바디 비의 이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뭐 투과율을 높여서 좀 더 안정성 있고 좀 더 이제 치료에 효율 있게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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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 301 이라는 이제 뭔가 이제 그 플랫폼이다 어 이제 이중 항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100% 는 다 말씀을 어 좀 시원하게 못 드려 죄송한데 제가 찾은 게 여기까지여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부한 게 301도 있고 001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뭐 뭐 501이나 아니면 901 뭐 요런 식으로도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 기술 이전이나 수출할 수 있으니까 어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요 어쨌든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조정받는 건 굉장히 좋은 좀 의미에요 기관계하고 외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방송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답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고 음 여기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어 댓글을 달아 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어 여기 뭐 15일자 한 번 보겠습니다 음 금요일 거 한 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 무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어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어 뭐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어 9시 3분에 V1택 이제 현재가 어 많이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어 항상 이렇게 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 달아 드리구요 그리고 현재 어 호카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 드리니까 어 한번 어 보시면 되겠구요 이렇게 그림 금일 무료 추천 주 무료 추천 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해 1종목 수익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어 들어오셔 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어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추천 종목 검색해 가지고 어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 보시면 어 쭉 내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 증시 사항도 같이 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 사항 체크해 드리고 어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주 보유 중에 에이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어 체크해 보시면 되시구요 어 밑에 또 내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ap 투자 연구소 관리하는 vip 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깐요 어 그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에게 단타 해요 단타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좀 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그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